이 비디오 레슨은 필피데 필피데 바이예요 야베스타바 고깃고 기다렸어 자 요기고 이제 프러스트 거즈를 만납니다 스타딩 메이저 이 이 이미지로 잡았지 이 이미지로 네 이 알통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 major, 10dg, B major 이제 이 부분은 1st 2nd string을 열어봅니다 첫째, 저는 시작을 시작합니다 A major, E major, B major 이제 1st 2nd string을 열어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다음은 1st 3rd string을 열어봅니다 1st 3rd string을 열어봅니다 위치의 이승을 열어봅니다 2수 Вид은 그 부분은 이렇게 위치의 이승을 열어봅니다 이렇게 양념L이 넓은 Net 이렇게 다음으로 그럼 뱃음이 되었고. 뱃음이 되었고. 이땐과 뱃음을 잡아두고. 그 다음에 뱃음을 시작합니다. 그럼, 이 곡은 잂이도 measured. 이 곡은 잂이도 그forme에서 이 노래는 림도 인식을 시키는 등ingo. 이 노래는 A chord, 이 노래는 G, we are going to do G 먼저 시작이죠, 1번 멀리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하니깐 기타는 요하와라 소디 해라니 소디 번역이 E 메이저는 라이드로 소디 해라니 요하카스 라이븐 요하카스 라이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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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또 롤 broadcast 스테 하차니 비트 고마야 다른 락차와 제이터니 랜기, 페이지 스튜 스파이마아이 로우하이마야 서 타이로니 말아이 스파이마아이 로우하이마야 서 타이로니 말아이 서 랜기, 페이지 스튜 스파이마아이 로우하이마야 서 타이로니 말아이 서 타이로니 말아나 서 타이로니 말아 서 타이로니 말아 서 타이로니 말아 서 타이로니 말아 멘에 도착 스파니마에 러누하이마야 세차이러나 말아이 찬란을 마지지 기로마하 이 문을 지고 나가이 첫 장면은 A, E, E, B 그리고 코르스 코르스는 C sub minor C sub minor C sub minor 코르스 biggest C sub minor C 음 E Subminor is G Subminor로 G Subminor로 F1. B Subminor 이렇게 A major B major 이렇게 그리고 F sub minor F sub minor 1st or 2nd string open F sub minor 이렇게 f sub minor 좀 F sub F sub F sub F F F F 부투바해가 바만을 가자로 마나 잔쳐 티로 시사 미니너에요 이를테만이 마나 잔쳐 티로이 아크리티 사제이 내리라 나가오 초 이상 사라 까리티 티로이 웅가로가오 아, 뮤직 사이너 티로 웅가로가오 뷔음 패턴이 파인하게 스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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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 뭐 나 마구 뒤펀고 할까 깜짝이야 바 번아가 차로 오! 다행히 피디 뭐 나 잔서 띵러 역할지 써대 해리 러 나 봐라오 다행히 초리산 사라가 원하지 F-Sup minor 초리산 사라가 띵띵래 엉가로 마 아우 쭈리세사라 카이티 디무아용가 노마우 디무아용가 마늘아노 스파사 아사리무안는 아나마우 토포토와에 가와 나칸사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에는 이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이에 Fsab minor, Csab minor, B major. Csab minor, B major. Csab minor, B major.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대니히 롬타라보니까 사이듀다 도로 야 도마 대니히 야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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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추가요 휠필레 야 배 수탑 야 배 수탑 안녕히 계세요.